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잘 넘어가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못 넘어가시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양이가 바나나 또는 사과에 닿았다면 닿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닿지 않았다면 닿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제가 이제 블럭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고양이가 아이템에 닿았다면 고양이가 그러면 아이템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닿지 않았다면 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아이템이 말을 하도록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이템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어를 클릭해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저 블럭을 가져왔는데요. 이 블럭은 조건블럭입니다. 조건블럭.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기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동작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니 배가 고프다 라면 식사를 하고 배가 고프지 않다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조건은 배가 고프냐 고프지 않느냐 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조건블럭을 가져왔는데요. 이 조건블럭은 무엇이냐면 조건블럭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true 참이란 뜻이죠. 아니면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 값이 true라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홈에 들어 있는 블럭들이 실행되고 false 라면 자 두 번째 블럭에 있는 두 번째 홈에 꽂혀 있는 블럭들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조건블럭이에요. 조건블럭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홈이 실행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홈이 실행될 수도 있다 라는 뜻에서 조건블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true 또는 false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true와 false를 우리가 배웠었나요 안 배웠었나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true, false를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나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야옹이에 닿았는가 에 따라서 닿았다면 true 닿지 않았다면 false가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야옹이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낑겨넣게 되면 예 야옹이에 닿았는가가 true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블럭이 실행되고 false면 두 번째 블럭이 실행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저기 있는 홈 근처에 갖다 놨습니다. 테두리가 흰색으로 바뀌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면 착 달라붙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기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복사 하고 밑에도 똑같은 것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는 닿았다 닿았습니다. 두 번째는 닿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줬습니다. 이해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더블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바나나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닿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고양이를 바나나에 닿게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조건블럭을 더블클릭하면 닿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어때요?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따라서 바나나가 닿았다고 얘기하거나 닿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에 따라서 바나나가 다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조건블럭 제가 색칠하는 이 조건블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블럭의 조건으로 우리가 야옹이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블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블럭의 값이 참이라면 닿았습니다.를 2초동안 말하고 거짓이라면 닿지 않았습니다.를 2초동안 말한다 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블럭을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요. 여기 있는건 얘들은 지금 안쓰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고양이에게 이렇게 지금 자 제가 고양이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뒤로 후진시키는 거에 따라서 고양이가 닿았다가 안 닿았다가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를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반복문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클릭 중이에요. 계속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닿으면 닿았습니다.라고 나오고 닿지 않으면 닿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 제가 계속해서 이 반복문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이 광클을 해서 광클은 빠르게 클릭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계속 클릭해서 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반복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반복 블럭을 쓰면 되겠죠. 반복 블럭은 어디에 있냐면 제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한반복하기 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이 조건블럭을 착 낑겨넣기 낑겨넣고 무한반복하기를 한 번만 실행해주면 그 다음부터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클릭하고 있는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클릭할 필요가 없이 자 이렇게 되면 닫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닿으면 닫습니다.가 나오고 닫지 않았을 때는 닫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클릭을 하는 것 대신에 컴퓨터가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컴퓨터는 클릭하지 않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꼭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여기서 영상을 끊고 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